짠 요것이 바로 돈까스 김밥입니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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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에 돈까스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요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엉, 단무지, 오이 오이는 절여서 놓을 거고요 그리고 당근, 그리고 계란지단 이렇게 다섯 가지만 넣고 김밥을 쌀 거예요 고기, 고기를 두들겨서 겉에다가 말아준 다음에 튀겨주는 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뭐 긴 설명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고기를 다루기 전에 일단 채소 5일 정도 절이고 그런 다음에 당근 채 썰게요 씨를 돌려요, 씨를 피해서 쓸 거니까 보시면 여기가 씨죠 씨를 피해서 삼각형으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, 이렇게, 또 이렇게 그러면 씨가 제거되죠 좀 덜 잘라진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,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줄 거예요 요렇게, 자 식초 식초 하나 식초 하나 하나로 부족할 거 같아요 두 개 식초 1큰술 넣어줄게요 1큰술 1큰술 넣어주고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소금 소금 4분의 1 작은 술 물도 식초만큼 넣어줄게요 요만큼 그래요 새콤달콤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일을 넣어줄게요 당근은 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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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줄 거예요 맛집에서는 이거를 절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절일 필요 없이 볶을 때 소금 넣고 그냥 살살 볶아주시면 됩니다 재료 준비는 요렇게 해놨고요 여기서 지단만 추가가 될 건데 이렇게 부쳐줄게요 전 지단공주니까 지단은 뭐 1도 아니죠 자 일단 계란 좀 풀어줄게요 여러분 소금간 소금 이렇게 소금간도 조금 해주시고요 물 좀 끄고 식용유로 지단 부칠 준비를 하고 지금 열이 딱 좋거든요 계란을 돌려가면서 고루고루 계란물이 퍼지도록 다 할 수 있어요 단 이제 기름이 팬이 너무 코팅이 벗겨졌다 이러면 좀 들러붙을 순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면을 다 익혀주고요 패줄게요 자 여기다가 당근 넣고요 소금 소금간 해주고요 볶아주세요 좀 덜 익었다 실패하면 물 살짝 자 이렇게 해서 김밥에 들어가는 당근까지 볶아봤고요 자 지단은요 그냥 곱게 채썰어 줄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썰어 줄게요 지금 고민이에요 짠 다음에 볶아줄게요 꽉 짜요 기름 아주 살짝만 두른 다음에 물 좀 오르면 바로 오이 볶아줄게요 음 좋아요 여기다가 넣고 볶아줍니다 단촌물을 절여가지고요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고기 먼저 두들길게요 얇게 펴야 되거든요 고기 자체가 오늘 두껍진 않아요 눌러져가지고 김밥 겉에다가 쌀거잖아요 음 김밥 겉에다가 이렇게 쌀거라서 10개 펴야 돼요 얇게 이게 고기 자체가 두툼하면은 칼로 포를 뜰텐데 칼로 한번 더 떠 볼까요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우리가 만나 우리가 만나 아 푹 뜨면 되겠다 진짜로 돈까스 안에 김밥이 든거에요 이게 주객전도가 된거죠 김밥이 주가 아니라 돈까스인데 돈까스를 잘랐더니 김밥이 나오는거에요 소금 뿌리고 후추까지 뿌릴게요 이따가 음 멀리서 그냥 조금만 뿌려줄게요 많이는 안 뿌려줄게요 밥을 여기다가 준비를 해왔구요 밥에다가 소금간 그리고 참기름도 이렇게 넣어주고 양념을 해줘요 자 잠깐만요 간 좀 볼게요 음 좋다 이게 이제 화룡점점 깨 깨 깨소금 깨끗한게 위로 오게 해서 밥을 여기다 넣고 여러분 겉에 돈까스를 싸줄거기 때문에 밥 아니 뭐지 김밥 자체가 너무 두껍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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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끝 여기 여기에 물을 조금 묻혀요 물을 조금 묻힌 다음에 밥을 펴줄게요 단무지 단무지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당근 오엉 두개만 넣으면 되네요 딱 한줄 넣으면 됐었구나 그리고 오이 계란지단 김빨 없어도 될거에요 이렇게 잘 잡아준 다음에 싸주세요 어우 김밥이 김빨이 있으면 편하겠네 이렇게 해서 싸주세요 김빨 좀 갖고 올게요 김빨이 제일 편하네 여기다가 밀가루를 좀 뿌리고 이 돈까스에 고기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도 밀가루를 이렇게 한번 돌려줄게요 고기를 갖고 입니다 고기 두줄만 해야될 것 같아요 고기 김밥 밀가루를 잘 턴 다음에 이거를 말아줄게요 대박이다 이거 네 고기 안 익히고 말자 당연히 이거는 치즈를 넣을거에요 치즈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가 이렇게 책임을 주라고요 여기다가 이게 모짜렐라이기 때문에 남아 이따가 녹을거에요 이거 좀 중간으로 배치를 할게요 두 장만 딱 넣어줄게요 자 이거를 고기를 쌉니다 대박이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밀가루 먼저 딱 발라주고 이제 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발라준 다음에 잘 털어줘요 계란물 계란물을 잘 입혀요 계란물 묻힌거를 빵가루 빵가루에 자 지금 저 빵가루 묻히고 있어요 계란물 하얀 짜장 소금 고춧가루 다른게 부내끼붓 고추 고춧가루 김밥은 튀겨졌고요 이거 잠깐 둔 다음에 소스부터 만들 거예요 소스는 설탕을 다시 넣고 원래 뭐 베이킹소다랑 같이 끓여라 사각 똑같이 카라멜라이징 해줄 거예요 물 넣고 오렌지필 곱게 채썰어주고 이제 갈색으로 갈색으로 점점 변할 거예요 이제 색깔이 나죠 오늘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를 넣을 거예요 잘 섞은 다음에 색깔이 낫죠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버터를 한 큰술만 넣어줍니다 잘 섞어줘요 이렇게 버터가 녹으면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를요 오렌지 주스를 그리고 조려줍니다 지금 이제 썰러도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나 잘한 것 같아요 님들 짠 돈까스 썼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넣어줄게요 네 개 잘 섞어줘요 여기다가 오렌지필 오렌지필 넣어줘요 소스도 다 됐어요 일단 그냥 그 돈까스집 비주얼처럼 한 다음에 여기에 오렌지랑 드레싱 따로 만들어 줄게요 하지만 오렌지를 여기 샐러드에 같이 곁들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까스 소스가 오렌지적이잖아요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추천 감사합니다 짠 소스 저는 소스 발라서 먹을 거예요 맛있어 샐러드랑 같이 먹어야 되죠? 저는 이거 진짜 소스 좋아요 찍어주세요 하하 맛있다 맛있다